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병으로 축사 농가에 데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구제역에 발생한 경남 합천과 지난 7월 중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 합형 지역 축사 농가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또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되는 위기 단계를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경계에서 두 단계 아래인 관심 단계로 낮추고 구제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립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했던 AI가 여름철에도 계속 재발하면서 국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제역이 인접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만큼 방역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